이번엔 글로벌의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밤사이 경제지표가 또 발표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채금리 상승세도 진정되고 강달러도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경제지표부터 체크해볼까요? 지나치게 강했던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다소 시켜주는 데이터였죠. S&P 글로벌을 발표한 PMI 자료가 공개됐는데요. 미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PMI 스포츠는 49.9로 기준선인 50에 미달했습니다. 확장이 아니라 위축 국면이다라는 건데요. S&P 제조업 PMI는 지난 1월부터 50을 넘어서 확장 국면에 계속 진입을 했었는데 넉 달 만에 위축 국면으로 돌아선 겁니다. 그리고 지난달 51.9에서 하락을 했고 전문가 전망신 51을 밑돌았습니다. 다만 현재 인플레 국면을 이끌고 있는 서비스업 PMI는 50.9로 확장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51.7과 전망치 50에는 못 미쳤지만 확장세를 이어갔다라는 거고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합친 종합 PMI는 50.9로 전달의 52.1보다 다소 하락을 했습니다. S&P 종합 PMI가 전달 대비 하락한 건 6개월 만에 이고요. 고용지수 기준으로도 전월 대비 3.2%포인트 하락한 48로 확장세가 아닌 위축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산업활동 성장세가 2분기 들어서 둔화되고 있다라는 질문인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S&P PMI 집계치보다는 다음 달 초에 나오는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의 PMI를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ISM PMI에서도 이런 둔화 추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미국 경제에 대한, 너무 강한 경제에 대한 우려가 다소 좀 주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현지시간 23일에 나왔던 3월 미국 신규 주택 판매량은 69만 3천 개로 전달보다 8.8%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빠른 증가 속도이고요.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덜 예민하거나 현금이 많은 사람들 위주로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신규 주택보다 더 중요한 기존 주택 판매인데 이건 대출 금리가 여전히 높아서 매물 부족으로 인해서 여전히 거래가 한산한 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재표들 체크해봤고요. 밤새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테슬라, 지금 EPS와 매출 자체는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시간 외 움직임은 상당히 좋거든요. 이제 일론 머스크의 어닝 컨퍼런스 콜까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관련 소식들 정리해 주시죠. 네, 머스크의 컨퍼런스 콜은 좀 더 있을 예정인데요. 실적 자료를 보면 예상보다는 좀 부진을 했습니다. 테슬라 1분기 매출은 213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222억 달러에 못 미쳤고요. 1년 전에 비해서는 테슬라 분기 매출이 9% 정도 줄었습니다. 테슬라 분기 매출이 감소한 건 2020년 이후에 4년 만의 일이고요. 하락폭 기준으로도 2012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수익성도 떨어졌습니다. 1분기 순익은 11억 달러로 1년 전보다 55% 감소했습니다. 전기차 수요 감소에 차량 판매량이 떨어진 게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이유겠죠. 이달 초 발표한 테슬라 1분기 인도량은 1년 전 대비 8.5% 감소했습니다. 이미 테슬라 직원 수를 10% 이상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전기차 대신 로봇 택시를 사업의 우선순위로 할 것이라는 소식이 계속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은 테슬라가 저가 전기차를 출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차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보물을 이루고 있는데요. 실적 공개 자료를 보면 내년 하반기에 생산하기로 했던 신모델 출시 시기를 다소 앞당기겠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다만 얼마나 빨리 출시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 일론 머스크의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차 부족의 전기차 수요 감소로 테슬라 주가는 계속 15일 만에 최저 수준, 어제까지 7거래일 연속 떨어졌는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날 상승 전환했습니다. 불확실성 해소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날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3.1%까지 올랐다가 최종적으로는 1.85%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현재 8%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이어 계속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24일에 메타, 25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실적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요. 거시경제 지표 중에서 중요한 데이터는 당연히 25일에 나오는 미국의 1분기 실질 GDP 증가율, 경제 성장률이겠죠. 전분기 대비 연휴 기준으로 2% 중반 아니면 그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26일에 발표되는 3월 PC 데이터가 GDP와 함께 미국 뉴욕 증시의 향방을, 단기적인 향방을 가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